이건 뭘까? 기억나니? 아 이 노래는 막 심장이 조여오는 노래예요. 저 아직도 듣곤 하죠. 좋네요. 이 노래 진짜 고등학교부터 계속 오랫동안 듣는 노래인데요. 이 노래 들으면 학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 타고 돌아오는 그 기분이 들어요. 저는 사실 지민이가 걸그룹이 됐을 때 절대 몰랐어요. 난 지민이가 밴드를 하거나 아니면 인디 음악을 할 줄 알았거든요. 저도 걸그룹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.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밴드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. 음악하는 친구들하고 그때 지민이랑 같이 음악하던 친구들은 지금 다 인디 밴드예요. 지민이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악퉁이라는 밴드에 추승엽 씨라는 보컬분 계세요. 악퉁이라는 밴드의 보컬리스트신데 콘츄리 장르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? 너가 리듬감이 좋고 약간 톤이 특이하니까 이런 색깔 있는 걸 하면 더 좋을 것 같다. 완전 리셰 브런치나 쉐리 크로우 이런 가수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었죠. 어렸을 때 서로 들었던 노래들을 공유했었는데 완전 의외다. 그리고 락밴드도 되게 좋아했고 또 목소리도 워낙 특이하고 노래를 되게 특이하게 불러서 아 쟤는 굉장히 독특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 뭐야 뭐냐고 이거 갑자기 섹시 댄스가 웬 말이냐고 전 지금도 지민이가 춤을 추는 걸 보면 너무 웃겨요. 그때 이제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. 근데 혼자 나와서 보아 춤을 추더라고요. 애들이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. 왜냐면 친구도 친한 친구들도 없고 사실이에요. 왜요? 근데 난 그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.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난 너희들과 달라.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지도 않고 항상 이열폼 꽂고 혼자 다니는데 학창 시절에 그냥 조금 문제였나 봐요. 이열폼만 꽂고 있고 막. 나는 어차피 음악 할 거니까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뭔지 알아요. 그냥 허세네 허세. 지민이 허세. 허세허세. 중2였어요. 중2였던 듯. 그런 듯. 미미의 미미인 걸 어떻게 알았지? 아 또 기타 너무 오랜만에 손 수술하고 잘 안 치거든요. 기타 너무 오랜만에 손 수술하고 잘 안 치거든요. 기타 너무 오랜만에 손 수술하고 잘 안 치거든요.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타 이름 미미를 여기다 박아 놓으셨네 제가 근데 손 사실 수술을 했고 하고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좀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연습해서 들려드릴게요 제가 손톱 깎고 조금만 이거 다음 코드랑 가사 좀 알면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완전 완전 매치가 안 되는 것들 그냥 AOA 지민 그리고 좋아했던 음악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음악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지민은 진짜 외계인 같아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